자, EBS 지문무석각의 수특 영어 독해한습 3강의 3번 지문이고요. 아, 이런 과학 관련, 생물학 관련 내용 나오면 문과건, 이과건, 우리 친구들 괜히 또 어렵죠?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또 예를 간단하게 좀 들어드릴 텐데 이걸 끝에 두 문장도 예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예시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글은 일단 도입부가 나오고요. 빈칸 뚫려있던 그 문장을 중심으로 주제문이 형성이 돼 있고 끝에 가서 예시를 주는 도입, 주제, 예시, 가장 전형적인 구조의 글입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트레이트, 물론 이제 이 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뜻은 특징, 특성 이런 뜻인데 여기 문맥이 어떤 생물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뭐 유전형질, 뭐 이렇게 의역이 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냥 직역하셔도 됩니다. 어떤 한 가지 특징이요. 유전전 특징을 유전형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실제 번역에서는 특징은 이랬어도 된다고요. can be sad, 뭐뭐라고 말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to be adapted, 뭔가 좀 적응력이 있다. 어댑트가 적응하다니까 적응력이 있다고 말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it's maintained, 유지되어진다면 in a population, 자, 이 개체군 내에서 by selection, 선택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배경지식 바로 우리 다윈 형님이 얘기를 한 그 자연선택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나방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흰색 나방이 나방입니다. 흰색 나방, 이렇게 하면 좀 나방 같나요? 자, 흰색 나방이 살고 있는 이런 이제 뭐 숲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전부 다 흰색 나방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너도 나도 다 흰색 나방인데 이렇게 다 흰색 나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음, 뭐 노란색 나방이 나타난 거예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원래 꽃이 노란색 꽃이 없었는데 그쪽이 뭐 인위적인 환경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노란색 꽃이 갑자기 뭐 어떤 바람을 타고 왔던지 간에 갑자기 노란색 꽃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러면 이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노란색 나방으로 남아있는 노란색 나방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나방이 되었다라는 이 유전적인 특징은 굉장히 적응력이 있어진 거죠. 만약 이 자연선택에서 얘네들이 이제 새한테 이게 이제 새예요. 이렇게 하면 새 같나요? 자, 새예요. 아, 날개가 있어야 되죠? 자, 아우, 힘드네요. 아우, 영화 강사인데 그림을 막 그래요. 자, 이 새가 어, 이거 노란색은 안 보이니까 흰색을 막 쇽, 쇽 잡아보니까 자연선택이 된 거죠, 얘네들이. 맞죠? 그래서 이 자연선택에 의해 이 개치구 내에서 그래서 이제 이 동네는 이 노란색 나방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지되어진다면 즉, 노란색 나방만 남게 된다면 어, 적응력이 있는 거다. 노란색으로 변한 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고요. 괜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천천히 이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흰색 나방, 노란색 나방 지금 노란색 꽃이 주변에 생겨서 노란색 나방으로 어, 이제 자연선택이 된 이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계속 가보자고요. 자, we can put the matter more precisely. 우리는 좀 더 그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때 푸시, 말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그 문제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즉, 직역함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즉, another trait, 다른 특징은요. 아까 노란색으로 변한 거 말고요. 다른 특징은 non-adactive or abnormal 아까 흰색 나방이 흰색 나방이 다시 한 번 좀 더 그려놓을게요. 사실은 선생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림 연습을 했답니다. 저쪽 칠판 가서 혼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나방. 자, 다시. 그러니까 이 다른 특징 이 흰색 나방이라는 이 특징은 non-adactive 비적응적인 것 즉, 이때 오른 즉, abnormal 자, normal 앞에 a 영어 단 앞에 a, b가 붙으면 away, 멀리 떨어지거나 이런 뜻이 되거든요. 혹은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인데 비정상적인 게 되는 거죠. 맞죠? 만약 그것이 즉, 흰색 인체로 남아있는 그것이 reduces the fitness of individuals its individual은 그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방이라는 개체에 fitness, 적합성을 줄여버린다면 그런데 어떤 개체냐면 이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manifest it 그걸 등장시키는 그것을 이제 발현시키는 manifest 여러 번 나오네요. 구현시키고 발현시키고 보여주는 거죠. 어떤 환경 상황 내에서요. 어떤 환경이냐면 그 종액의 usual 뭔가 일상적인 그 환경 다시 한 번 노란색 꽃이 생긴 이 일상적인 이 주변의 일상적인 평범한 이 환경 에서 그 환경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 얘네를 자꾸 이제 발현시키는 그러한 이 개체들로 알금 그 개체들의 그런 적합성을 아하 줄여버린다면 즉 다시 한 번 흰색이니까 얘네가 노란색 환경에서는 이 환경 내에서 적합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버리겠죠. 그럼 여기는 reduce는 어휘 문제 내기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 개체의 적합성 그래서 개체의 적합성이란 말을 참 어렵게 들을 때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체의 적합성 개체의 생존이라고 의역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느낌 바로 오죠. 아 이 나방이라는 개체 생존을 줄여버린다면 됐나요? 자꾸 그걸 드러내므로써 manifest 발현시킴으로써 이 환경 내에서 얘네들에게 딱 일상적인 이 노란 꽃이라는 일상적인 환경 내에서 자꾸 내가 흰색이야. 자꾸 이 유전적인 형질이 드러나서 자꾸 흰색인게 드러나서 생존을 적합성이란 말을 생존을 의역할게요. 생존을 줄여버린다면 이 흰색이라는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노란색이 아닌 다른 특징은 비적응적이 될 것입니다. 즉 비정상적이 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요. 이런 거예요.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하면서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필자가 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드러나면서 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자 디비언트 디비언트 그럼 이제 정확한 뜻은 일탈이죠. 벗어난 거죠. 자 그런 일탈적인 반응은요. 근데 어디에서 자 이제 반대급부에요. 비정상적인 환경에서의 그런 일탈의 반응은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비정상적인 환경이요. 자 다시 한 번 방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유전환 환경이 뭐였어요. 노란색 꽃이었던 거잖아요. 여기 노란색 꽃이 이렇게 있고 노란색 꽃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흰색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제 노란색 꽃들이 없어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황에서 이런 이 벗어난 이런 반응이 may not be not adaptive 비적응적인 건 이제는 아닐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상황이 변했다고요. 그럼 아까 봤던 이 흰색 나방은 원래는 얘네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아 이단아 같은 존재였던 거잖아요. 너 왜 노란색으로 안 변하니?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했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탈의 얘는 원래 일탈적인 존재였던 거잖아요. 벗어난 존재였던 거잖아요. 남들 다 노란색인데 이 벗어난 존재의 그런 반응이 벗어난 반응 즉 흰색이란 그 반응이 이제 더 이상 비적응적인 게 아니겠죠. 이제 상황이 또 변하게 된다면 즉 그들은 단순히 Reflect Flexibility 이런 것도 빈칸 내기 너무 좋죠. 뭘 보여주는 거냐 반영하는 거냐 바로 유연함이요. 상황이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바뀌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걸 반영하는 거죠. In a response 어떠어떠한 반응으로써 어떤 반응이냐 꽤 적응력 있는 반응이 된 거죠. 이제 다시 흰색으로 변했으니까 흰색을 유지하는 게 노란색이었다가 아니 혹은 노란색이었던 나방들이 다시 흰색으로 변하는 이것이 꽤 적응력 있는 반응이 되는 거죠. 이 환경 내에서는요. 알겠죠. 다시 한 번 어떤 환경 그 종에 의해서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이게 이제 유지얼과 유사한 뜻이죠. 마주치게 되는 그 환경에서 이제 환경이 다시 변하게 되었으니까 흰색으로 그럼 이제 흰색으로 변한 게 되게 자연스럽다. 이게 이제 적응력이 있는 거다. 유연한 거다. 이런 거라고요. 알겠죠. 이런 유연한 사고를 이런 유연성 있게 변할 수 있다란 말을 자 이제 이 부분 형편 쫙 쳐주시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빈칸이었죠. 그리고 이 문장은 위층제 내기도 너무 좋죠. 바로 뒤에 여기에 대한 예시가 이어지니까요. 이러한 이 특징이라는 건 그럼으로 그러니까 스님 생각에는 여기에 그럼으로란 말이 넣어주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topic sentence 체크해 주시고요. 형편 쫙 쳤죠. 갑니다. 그럼 이거 위치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특징이란 건 즉 유전형질이란 건 can be switched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어휘문제 괜찮죠. from an adaptive 자 뭔가 적응력이 있는 것에서 혹은 not adaptive 뭔가 적응력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나방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자고요. 노란색 나방이었던 게 노란색 꽃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노란색 꽃이 있을 때는 노란색 나방이라는 게 굉장히 적응력이 있는 건데 갑자기 꽃이 흰색들로 막 변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적응력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부분 단순한 변화에 의해서 실제로 여기가 빈칸이었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알겠나요?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이 부분을 빈칸 낼 수도 있는 거죠. 환경의 변화에 의해 특징이란 건 적응력 있는 것에서 적응력 없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특징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시가 바로 겸상적혈구라는 게 나오면서요. 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끝에 이 두 문장이 방금 앞에 형황을 빚었던 주제문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 주제문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됐죠? 자, 예를 들면 아니면 이제 순서 문제도 괜찮고요. 자, 이 겸상적혈구라는 뭐 이런 적혈구가 있나봐요. 자, 이런 특징이 인간의 휴먼 빙스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런 유전 특징 가운데서 이런 적혈구가 있나봐요. 그런데 그게 아, 이 해트로라는 접두사는 기억은 좀 해두실래요? 해트로, 지에나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뭐 이 형은 이렇게 나왔는데 해트로라는 어근 자체가 different의 뜻입니다. 서로 다른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한 유전자 내 이 형 그런 뭐 유전자적 그런 특징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뭐 같은 유전자인데 뭔가 좀 다른 유전자적 성질들이 있나봐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러한 이 이제 적혈구가 is adapted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적응력이 있습니다. 어디 하에서는요? under living conditions in Africa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그런 주거 환경 거주 환경 하에서는 적응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관계구사가 나오면서 it comforts에서 이제 그런 적응력 이런 유전 형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유전 형질이 comforts 좀 전달을 해주는데 some degree of resistance 어느 정도의 degree 정도죠. 어떤 저항력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 그 동네에서 좀 무심 무심한 질병인 열대 말라리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저항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 이런 겸상적혈구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사는 데 있어서는 어때요? 음, 굉장히 적응력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럼 여기 이제 그러나 반면에 이런 연결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 여기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니요. 이제 우리가 흔히 흑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프리카, 해설치 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이제 직역을 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흑, 우리가 얘기하는 흑인 물론 이제 사람의 어떤 색깔 들어간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이란 표현 안 쓰시고 그 다음에 N으로 시작하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 있죠. 흑인들 비하하는 표현들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이렇게요. 됐나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근데 이 똑같은 혈통인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 대비다수의 흑인은 사실은 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온 거니까 그 조상님들이 그래서 이런 이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런 혈통에서 반면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Non-Adaptive 이제 적응력이 없는 겁니다. 어떤 단순한 이유로요. 어떤 단순한 이유냐면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앞뒤 내용을 추론했을 때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더 이상 이제 이득이 되지 않고 이제 비적응적이 된 거냐 바로 이런 내용 빈칸으로 낼 수 있는 거죠. It's better. 여기서 It's는 이제 그런 유전자 겸상 유전자에 이러한 better 이제 bear가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 bear을 하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보유자들이 더 이상 증명하지 않으니까요. 뭐에 의해서 더 이상 그런 말라리아는 미국 땅에 없잖아요. 근데 흑인들에게 그런 적혈구 세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더 이상 적응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더 이상 우리 더 쓸데가 없는 거죠. 생존에 방해가 되는 거니까 이해 됐나요? 그래서 괜히 쉬운 내용인데 괜히 좀 어렵게 뭐 겸상적혈구가 나오고 적응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환경이 바뀌네 안 바뀌네 하면서 괜히 어려웠을 텐데 방금 들었던 꽃이 흰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도 떠올려 보시고요. 여기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을 때는 그 적혈구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데 생존에 유리한데 사실 미국 땅에서는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주제문의 위치 주의하시고요. 주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 추론하는 빈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주제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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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문의 위